Let's go 유효해봐도 에리스바봐도 숨겨봐도 안 되는 거 이런 만들 자꾸 원해 내게 받았다고 말해 말도 안 되지만 널 사랑해 이거 정말 아니야 희귀가 왔어 너무 심사하다 귀여워 책임금 모습도 꺼버리고 야 저런 면도기를 면도하나봐 어떡해 전기 면도기로 면도하는 것보단 저런게 폼은 제대로지 면도하는 모습 상상만 해줘 아 잠닫자라 어떡해 아 잠닫자라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럽다 어떤 여자인지 진짜 부럽다 진짜 애인이 저런 심부름대 해줘서 부럽다 진짜 애인이 저런 심부름대 해줘서 부럽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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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우씨 여기요 여기 있어요? 이거 어디로 줘요? 위로 줘요? 아래로 줘요? 아래로요 빨리 좀 오지 다리조려 죽는 줄 알았어요 나만 그 힘들었겠어요? 근데 면도기는 뭐예요? 다리 면도하라고요 어쨌든 고마워요 나가 있을게요 금방 나갈게요 금방 나오든 늦게 나오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됐습니까? 예 진짜 여자가 그런거 하나 미리미리 주는거예요 제가 워낙 바쁘게 사다보니까 날짜 가는걸 몰라가지고 잘 신줄 놓고 사시니까 그런거겠죠 진우씨 내가 가방도 잡고 주먹을 넣고 그래가지고 진우씨 지금 주머니 몇개를 넣어주면은 아 지금 뭐하는거예요? 지금 이걸 여기 하나씩 쓰셔놓고 있으라는 겁니까? 그럼 어떡해요 난 넣을때도 없고 아까운데 버리고는 나도 뭐 어쩌고 그냥 몇개만 넣어주세요 그럼 버려버리세요 왜그랴 차를 갖다 놔야돼요? ür Obrigado 그리워 escúitar 드라마 44 20분 Ricky 그리워나요? 냐 RF 그리워 bothering